이번 시즌 컨셉은요. 조지아 옥기프라는 아티스트인데요. 어디 도서관을 가도 옥기프의 책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쉬워요. 이 사람은 뭔데 항상 이렇게 있지? 그녀의 첫 책을 구매를 했는데 책의 첫 문구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집에 있는 듯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저께 그랬던 것처럼 그냥 레드 힐을 오르고 그리고 고양이와 함께 오른다 이런 내용의 글귀가 있었는데 그 뉴 멕시코의 광경도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녀의 집도 너무 아름답고 그 삶이 굉장히 동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. 너무 좋은 주제가 될 수 있겠다. 그 다음 주에 만나요. 그 다음 주에 만나요.